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일입니다. 3일 맞지? 3월 3일입니다. 제가 6월 30일까지 행사했는데 있죠? 오늘 제가 유튜브 오늘 또 7월 3일 찍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좋은 걸 듣고 싶은 다른 분을 위해서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. 7월 마지막까지 행사했는데 오늘 이걸로 내가 몇 분이 좋은 걸과 좋은 댓글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. 내가 7월 10일 날 개봉하겠습니다. 7월 10일까지 해서 바로 개봉해서 해내겠습니다. 7월 10일까지요. 역시나 이거 이거 사실 나무가 되게 좋아요. 또 그러고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이래서 이게 수출 의자입니다. 지금 이거 35,000원에 파고 있습니다. 이것도 10시나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 내놓겠습니다.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. 6월 30일까지 마감해서 행사 되었죠? 지금 오늘 이 글과 이 글에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추첨해 드리겠습니다. 양복지였습니다.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학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.